공자가 살았던 시대에 노나라의 실질적 권력자는 사만의 대부가문이었고 그 중에서도 개시가문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공자가 그 개시가문의 수장과 나눈 대화가 노노에 실려 있습니다. 역시 정치 이야기가 주제였는데요. 위정편 2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개강자문 3인 경충이권 여지하 개강자가 여쭈었다. 백성으로 하여금 경건하고 충직하여 스스로 권면케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자활 임지이장 즉경 효자 즉충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을 장엄케 하여 사람을 대하면 백성이 경건하게 되고 자신이 효성스러움과 자비로움을 실천하면 백성이 충직하게 되고 거선 이교 불능 즉 권 능력 있는 자들을 등용하고 능력이 부족한 자들을 잘 교화시키면 백성들이 스스로 권면하게 될 것입니다. 개강자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하는 정치의 기술에 관한 질문을 던졌는데 공자는 당신 스스로가 백성에게 원하는 바를 실천하면 백성이 저절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한 것인데요. 개강자는 애공 3년 공자 60세 때 개시 집안의 수장이 된 젊은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인 개환자는 공자가 대사구를 지낼 때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이니까 개강자는 공자에게 아들뻘 되는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개강자는 공자의 제자들을 등용시켰는가 하면 공자를 노나라에 돌아오게 한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개강자가 처음에 공자 제자 중에 염구라는 제자를 뽑아서 썼는데 이 염구가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니까 개강자가 공자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구를 불러서 그대의 스승은 어떤 분이신가 그대의 능력이 뛰어난 이상으로 공자의 능력은 뛰어나겠지 하니까 염구가 제가 배운 모든 것은 스승님께 배운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래서 개강자가 공자에게 예물과 함께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냈기 때문에 공자가 유랑을 끝내고 위풍당당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인데요. 공자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고마운 사람이지만 노나라 전체를 볼 때 임금을 능가하는 권력을 가진 당사자였기 때문에 공자의 답변이 곱게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3인 경충이권 여지하 백성이 경충하고 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권은 권면하다, 자발적으로 노력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죠. 개강자의 질문은 민을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바꿀 수 있을까요? 하는 민에 대한 것이었지만 공자는 주어를 바꿔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 됩니다. 임지, 이장, 즉경, 효자, 즉충 당신이 필요할 때만 민을 찾지 말고 모든 일에 공경한 자세로 임하십시오. 그러면 백성이 공경함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먼저 윗사람에게 효를 다하고 아랫사람에게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백성이 곧 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선, 이교, 불릉, 즉권 능력 있는 자들을 등용하고 능력이 부족한 자들을 잘 가르치면 스스로 권면하게 된다. 당신이 선하고 능력 있는 자를 등용하고 부족한 사람은 교육시키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은 스스로 알아서 부지런히 잘 살아갑니다. 공자의 말은 이런 뜻을 담고 있죠. 백성이 바르게 되길 원한다면 그대가 먼저 바르게 되시오. 그러면 백성은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타인의 발음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말은 정치에 관한 공자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강자는 공자를 14년에 유랑을 끝내고 노나라로 돌아오게 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지만 정치에 관한 문제에서 공자는 한치도 양보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개강자와 공자의 대화는 앞으로 노노에 세 번 더 나오는데 그때마다 공자는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개강자를 압박했습니다. 냉혹했던 당시에 현실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정치관을 말하는 공자의 모습과 말씀은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